오늘은 어디 갈 건가요? 장수냐 거기다? 무주 무주 덕이산 올라갔다 올라오래 커피도 한잔 마시고 오게 덕이산는 갑자기 왜 갈라고? 아니 오늘 날씨도 좋고 별로 커플랑 할림도 없고 덕이산 곤둘라 타러 가지 곤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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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해봐 곤둘라 곤둘라 덕이산 곤둘라 곤둘 코 bay contrib 지지 스키장인데? 건도라고 하던데 응 스키장이다 스키장 여기서 티켓 사나 보다 티켓 구매 완료 스키장? 아니? 누가 봐도 금상균이지? 스키장은? 스키장은 스키장은 스키장에 따로 있잖아 응 진짜 위에서 진짜 무서운데 응 건드렛 여기세요? 땅깡으로 스키장 공포하라 공포하라 이게 8명 스키인데 그래? 앞으로 올게요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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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안 보여 어 몸에 얼어갖고 안 보여 바깥에가 그래 안 보이겄네 탈 때도 여기 앉아있다 얼음 속이네 너무 많다네 어? 독채네 자기가 많은 게 따뜻하게 평일이라 그런가 보다 응 어? 저기 왜 구멍 떨어져 있어? 어디? 어디? 문 열렸는데 어때? 맛있어 맛있어 신나잇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 나무가 크레스마스 텔기 같았다. 하나하나 얼어가지고. 위에 올라가니까 진짜 다른 세상인데? 여기 아이젠 끼고 올라가야 되나? 아, 네? 그니까 아이젠 끼고. 아, 올라가야지. 위에. 아, 저기 대여해줘. 위에. 진짜 설상이다. 위에는 진짜 설상이다. 아, 여기 왔다. 기억난다. 기억난다. 여기. 온통 하늘에서 엄마밖에 안 보여. 엄마밖에 안 보여?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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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음에. 여기 밑에 빵 뚫려있어가지고 바람이. 밑에, 밑에 하나도 안 보여. 어. 봐봐. 뭘, 뭘 봐. 이번에 우리 고프로가 얼마나 버틸지는 모르겠네. 주머니에 넣어가야지. 아니, 찍으면 넣어갈건데. 여기다 갑자기 꺼진다고. 잘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던져? 이거 설상만 설상. 혹시 평행인데도 사람이 많아. 주말에는 얼마나 산을 벗을 것 같아? 그렇다니. 그러니까. 힘들어? 힘들어? 거의 다 왔어. 쟤랑 힘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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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sterיה. ever. immerity. 봐봐. 나 있냐. نت canada. castigator life madness. 오. 진짜 귀여운것 같centered. farewell, 되게 귀엽네 꼬미, 내가 눈썹이 다 얼었어 봐봐 맛있다 안 돼 안 돼, 눈껏 날아 아, 여기 좀 봐라 털어지도 안 해 이게, 오메 털어지도 안 돼 털어지도 안 돼 여기가 정상인가? 여기가 정상의 여기가 정상의 사진 찍으라고 주제나? 사진 찍으라고 주제나? 사진 찍으라고 사진 찍으라고 이쪽에서 하나 찍을까? 뒷걸로 찍으라고 어색 오? 멀쩡신다 카페 한 잔 먹고 가야지 여기가 뜨거운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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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도 찍고 커피도 많았으니까 일단 하산하자 내려가야죠 내려갔다가 위험한게 사진 찍히면 아이젠까지 안차가지고 위험해 지금 주먹나는데 살아서 천년 죽어서도 천년 벌써 다녀왔어 한 15분 걸렸지? 눈썹이 얼어가지고 엄마도 얼었어 눈썹이? 아니 왜 난 어떤데 너 얼었어 위에가 다 얼었어 위에가 다 얼었어 위에가 다 얼었어 얼음 얼었어 위에가 다 얼었어 얼음 얼었어 따뜻해졌어 바람도 안 불고 기분 탓인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진짜 하얀 세상이다 안 돼 있네 저기서 밥 먹고 가자 레스토랑이야 애들 되고 여기서 눈싸움 하기도 좋겠다 뭐해 다행히 운동 뭐해 잘 만들어놨 잘 만들어놨 동수 어디서 시키지? 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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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 먹으네. 응. 이제 집으로 보고 해야죠. 내려가야지. 여긴 도교산 설경 보고 가요. 집으로 이제 보고. 완전 위하고 딴 세상. 여기 밑에는 눈이 크게 닿는데 저 올라가면 날 눈썹이 다 막 얼어버려요. 여기 밑에는 눈이 하나도 없어. 여기는 봄이네. 봄 내려오니까. 거짓말 하지마. 추운데 무슨 봄이야. 저기 위에다 대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